코인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 따라서 뇌동매매 하지 말고 차라리 코인 투자를 쉬어라. 요즘 같은 장에 코인 투자가 어렵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비트코인이 8천을 넘길 것인가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정작 개인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손실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결과는 정작 주때 없이 남들을 따라하는 뇌동매매 결과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뇌동매매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 저번주에 제가 비트코인이 5% 정도 빠졌을 때 알트코인들은 20%, 30% 이렇게 빠졌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제가 팔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파니까 또 바로 오르더라고요. 바로 오르죠. 이렇게 계속 제가 뇌동매매 하고 뇌동매매 하는 게 고민이기도 한데 뇌동매매가 뭔지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경우가 전형적인 뇌동매매. 전형적인 경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주관없이 매매하는 남에게 의존해서 매매하는 모든 행동 그게 바로 뇌동매매고 지금 아주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니까 알트코인이 좀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머선일이고 막 그러고 한강 간다 그러고 떡락이다, 화재다, 지금 큰일 났다. 맞아요.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그런 말들이 막 단톡방에 넘쳐나고 그걸 보면 또 불안해서 파는 거죠. 마음이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불안하죠.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 손실 인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흔들리니까. 내가 뭐 돈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뇌동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정작 그 좀 뇌동매매가 정확히 뭔지 알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사실 코린니 같은 경우에는 코인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공시에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 공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뇌동매매를 하는데 꼭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공시는 공시의 진위를 정확하게 가린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오. 네. 공시나 재무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슈퍼개미 중에 회계사 출신도 있죠. 맞아요. 저도 참고하시는 분인데 그렇고. 뇌동매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코인여왕님의 경우 물론 코인여왕님이 투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설정상 예로 들어주셨는데 남들이 이제 다 팔아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망한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의견을 보고 그때 팔잖아요. 남의 의견에 휩쓸려서 가장 늦게 팔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이미 그중에서는 팔고 나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일단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타이밍상 늦은 겁니다. 반대로 이제 살 때도 마찬가지. 이 코인 움직입니다. 살 때도 마찬가지. 제일 늦게 산다. 고점에. 살 때도 고점에 가장 얘기를 듣고 사니까 늦게 사게 되고 팔 때도 가장 발바닥에 판다.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내가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실패하고요. 사실 내동매매가 편해요. 내가 힘들게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저기 생업도 바쁜데 공부하고 기본적 분석이니 기술적 분석이니 차트 분석, 정보 분석, 심리 우리 집에 뽀삐 심리도 모르는데 집에 걔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심리를 알아둘냐 그런데요. 힘들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 제가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비트로드님 뭐 찍어달라. 계속 물어보면 저도 결국엔 얘기하게 되죠. 제 보호 포트폴리오가 뭐고 다 얘기했어요. 저는. 다 얘기했는데 남을 믿고 따라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사실 제가 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비앤비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단톡방에도 왜냐? 업비트에 없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귀찮잖아요. 바이낸스에 가입하고 인증하고 귀찮으니까. 사실 부지런하면 샀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게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해요. 그리고 편한 거 자체가 편하면 어떻게 되죠? 이 편한 거에. 계속 하게 되고 익숙해지죠. 중독되죠. 계속 편하게 한다. 그리고 저를 그냥 예로 들게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따라하세요. 네. 저는 제가 자꾸 맞추면 안 되는데 자꾸 맞춰서 불안해요. 나중에 다 욕하실 분들이거든요. 저를 칭찬을 많이 하실수록 제가 그분들이 나쁜 분이라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심리가 또 그죠? 심리를 떠나서 돈이 걸린 일인데요. 제가 뭐 좋다고 했는데 그걸 들어서 사면 정말 좋죠. 그런데 사람이란 게 간사해서 좋았을 때만 기억을 안 해요. 잃었을 때 더 많이 기억합니다. 확 등을 돌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의 얘기를 듣고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거와 똑같아요. 제 말이 맞는 경우도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맞췄어요. 그럼 저는 신이죠. 역시 코인을 오래 한 사람이다. 최고다. 그래서 제 말에 더 무게가 실리겠죠. 그러다 보면 저도 약간 거만해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하면 그러면 제가 또 평소보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제가 한 세, 네 번 맞추는 걸 듣고 이제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저 사람 잘해 해서 저 사람 따라해. 그 얘기를 또 듣고 내동매매하면 제가 틀릴 확률이 높을 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확률적으로요. 네. 그리고 차라리 제가 한 세, 네 번 못 맞춰서 저 욕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따라하세요. 그게 제일 우선이 맞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반대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떠납니다. 리딩방 같은 것도 많잖아요. 점집 찾아다니듯이 제가 신기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이 사람이 더 잘한대. 리딩방을 전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점집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고 결국 그 리딩방으로 빠져요. 내동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그 털리죠. 아 그런가요? 보통 작전에 털리죠. 그런데 유료로 이제 가입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픽을 받고 이제 돈을 내고 이제 한숨을 쉬시는데 답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컨닝이에요. 컨닝 내동매매. 여러분 다 자식 키우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가 중간고살 옆에 친구 거 보고 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칭찬하실 겁니까? 저는 바로 해초리 때려야 되죠. 머리 지워봤고. 제가 다 큰 어른이 남의 말 듣고 돈 벌었다고 그걸 또 자랑을 해요. 심지어. 맞아요. 제 잘해. 제 보고 따라해. 제 것 컸니. 결국 수능에서 망하죠. 네. 중요한 타이밍에 큰일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매일 이렇게 저희 방송 오늘의 코인 방송도 보고 기관 리프트 찾아보고 또 전문가들 칼럼도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내동매매가 아닌 건가요? 오픈 채팅방에서 열심히 질문도 하고 이런 건 좀 적극적인 자세이긴 하잖아요. 아 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럼에도 이거 자체가 내동매매일 수도 있어요. 기준은 뭐냐. 흔히 많이 하시는 착각이 정말 리서치를 열심히 해요. 칼럼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커뮤니티도 보고 백서도 보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객체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10명이 있어. 그리고 뭐 트레이딩뷰 타보써 10명이 있어. 트레이딩뷰 타보써라는 건 차트 분석하는 사람. 랭킹 1위부터 10이에요. 전세계. 전세계. 그 사람들 딱 보고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내린다. 아 7대 3이다. 오른다. 네. 열심히 봤어요. 리서치하고 그리고 저기 온체인 데이터 보고 지표 보고 해서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그럼 사람을 보자. 전문가 비틀어드 보고 뭐뭐 보고 뭐뭐 해서 오른다. 열심히 참고했네요. 조합 조합 조합. 오른다. 뇌동매매. 뇌동매매입니다. 아 정말요? 본인의 주관이 없잖아요. 다 다른 사람 의견이에요. 그게 포인트군요. 다 다른 사람 의견을 그냥 조합했을 뿐입니다. 그럼 뇌동매매에요. 어쨌든 자기의 주관이 안 들어간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초보자가 주관이란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초기에. 참고를 하는 거죠? 참고. 저는 또 참고만 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요. 비틀어드님 이 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다. 땡땡님 의견이 중요하다. 땡땡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도 비틀어드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냥 참고만 하려고요. 참고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부담없이 말씀해 주세요. 뭘 참고합니까? 본인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참고를 해요? 카피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뇌동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뇌동매매 계속 하시는 분들 계속 너무 비판만 했는데 사실 초보자는 뇌동매매 좀 해야 돼요. 아 그래요? 항상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방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뇌동매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 자전거를 타더라도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잡아주고 뇌동매매가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거죠. 나쁜 건데 처음에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코인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견도 조합하기도 하고 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걸 계속 지속화하는 게 문제예요. 코인을 뭐 제 주변에도 5년, 10년 한 사람 중에서도 매달 매년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문제다. 반복하는 게 문제고 이 뇌동매매를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초기에 코인을 배운다라고 내가 코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뇌동매매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속하는 게 문제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변에서 보면 저한테 뭐 좋은 픽 있냐 어떤 코인 사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다 뇌동매매 어떤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요즘 피곤하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코인에 입문하다 보니까 저희 코인여왕이라는 이 타이틀을 보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사라고 하면 다신 안 물어봅니다. 그거 말고 딴 거 알트코인 중에서 난 알트코인 안 해. 실제 하시더라도 그냥 난 비트코인만 해. 비트코인 사 그러면 아예 뭐야 시시해 이렇게 하는 아예 뭐야 시시해 그걸 누가 몰라 속마음 그리고 안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미 알트코인을 하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다 팔았다고 하세요. 아 그럴까요? 주변에 워낙에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저도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뇌동매매를 좀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되고 벗어나는 방법은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 제가 단톡방에도 그 추천도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을 올렸었는데요. 모든 걸 구글이 다 찾아줘요. 유튜브가 다 얘기해줘요. 맞아요. 퇴화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퇴화되고 있어요. 책 뭐 한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분들 많으실걸요. 네 그리고 이 오디오와 영상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 이렇게 지식을 넣어주니까요. 저희가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 투자는 매우 창조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와 투자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 때도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자체가 그냥 물음표로 끝나면 안 돼요. 중간에 맞춤표가 있어야 돼요.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또 큰 의미가 있군요. 그냥 물음표로 딱 끝나는 단 문장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참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질문할 때가 아니라 공부를 할 때고요. 허무 맹랑한 얘기라도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익명의 공간에서는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뇌동매매를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